자 여러분 저 고정은쌤입니다. 토요일날 경찰시험을 쳤으니까 지금 만으로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물론 내일인가요? 필기합격 발표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정답 때문에 컷이 좀 움직이겠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공통점수만 보면 대충 알죠. 그래서 이제 뭐 한 150점 155점 그 다음에 낮은 데는 145점 정도로 합격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필기합격 발표를 보고 움직여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8월 31일인가요? 8월 말에 이제 경찰 2차가 있는데 꼬박 한 석 달 남았죠. 석 달. 6, 7, 8 석 달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 경찰 1차를 좀 그래도 몇 달 준비해갖고 친 사람들 이야기죠. 제가 이제 편의상 두 등급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애국자 등급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매국노 등급 이게 두 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차교회구라는 말은 좀 기분 나빠하시니까 애국자 등급과 매국노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제 애국자 등급은 이제 뭐 이번 시험 이제 80점 이상 그 복수정답까지 포함해서 80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 동력 모의고사 시즌1 기준으로 해서 한 85점 이상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애국자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사가 부족하진 않아요. 한국사는 뭐 조금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현재 지금 애국자 등급인 사람들은 6월 말까지 저를 믿고 자신을 믿고 한국사는 한 글자도 붙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7월 1일부터 한국사 공부하셔도 되고요. 6월 말까지는 그냥 한국사를 그냥 쉬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요. 한 두세 달 쉬어도 짧은 압축정리 한 번 딱 들으면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7월 1일부터 한국사 공부하시면 되고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날라간 부분이 있을 테니까 파이널 압축정리 같은 것을 저 뒷부분부터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도 이제 뭐 그때 가서 제가 또 풀만한 문제집 같은 문제 같은 거는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애국자 등급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6월 말까지는 그냥 한국사는 쉬어도 된다. 그 다음 7월 1일부터 한국사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매국노 등급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번 한국사로 이제 75점 이하 즉 80점 미만 그 다음 이제 우리 동령 시즌1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80점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공 자체가 뭐 문제 푸는 스킬이고 나발이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자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6월 말까지는 사실 이제 이 매국노 등급에 계신 분들은 이게 근본적인 리빌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6월 말까지 되게 소중한 시간이니까 저희들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그 다음에 이제 33강짜리 32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1.2배속으로 이제 차분하게 좀 들으세요. 알겠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집 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존에 뭐 우리 5개념 기출문제집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 두 번 세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8월 30 8월 말에 대비해서 개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선생님 제가 뭐 타강사 무슨 기출문제집 가지고 있어요. 또는 뭐 선생님 5개념 기출문제집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거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 엄선 600제나 7급 기출 엄선 300제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해서 그걸 이제 차분히 같이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뭐 사실 지금 이제 뭐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기존에 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풀어도 또 틀릴 거예요. 아마 다시 풀어도 또 틀릴 거라고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이제 3회 4회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리뷰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제 뭐 올해 시즌 1 작년 시즌 1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그 리메이크 시즌 1 이런 정도 선에서 이제 푸시고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 싶으면 점수가 뭐 선생님 제가 시즌 1을 풀면 85점 90점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즌 2를 그때 가서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 한국사라고 하는 감옥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론 뼈대를 세워놓고 나서 자꾸 반복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감옥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국노 등급에 계신 분들은 이번 시험으로 75점 이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동영 시즌 1으로 이제 80점 이하라든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제 이론 자체가 문제 푸는 스킬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론 자체가 지금 뭐 빵꾸가 뻥뻥뻥 나있고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신 거죠.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 즉 1년에 두 번 세 번 나올 거와 이번 경찰 1차 어땠습니까? 솔직히 나올 게 다 딱 그게 있는 12번 13번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8문제는 나올 게 나온 거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기출 재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뭡니까? 진덕여왕인지 속았던 거는 물음을 안 읽어서 속았던 거죠. 그 다음에 6일쯤에 조선문전? 어 그거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선생님 저는 그게 졸라 어려웠어요.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진짜. 이번에 어려운 문제는 12번과 13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문제를 좀 이렇게 과하게 출제를 하고 잘못 출제를 해서 그렇지 9번 문제도 늘 나오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저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복수정답 처리까지 해서 80점이 안 나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한국사 공부를 뭔가 좀 이렇게 거꾸로 한 거죠. 1년에 2번 3번 나올 거 하고 5년 10년에 한 번 나올 거 하고 이거 막 섞어서 공부한 거죠.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자 그 다음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을 차분히 들으세요. 알겠죠? 인생 마지막 이론강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들으시라고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기출문제집을 개비를 해가지고 새로 바꿔가지고 영혼이시 같이 푸시라고 알겠죠? 이걸 이제 일단 6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7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는 올해 시즌 1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시 풀어도 또 틀릴 겁니다. 작년 시즌 1 구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리메이크 시즌 1 그것도 구해가지고 푸세요. 그리고 나서 시즌 1 수준에서 85점 90점이 충분히 나온다 싶으면 그때 가서 시즌 2를 가도 늦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이번 경찰 2차가 이번 1차처럼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즌 1이 아니라 시즌 2 정도까지는 푸셔야 됩니다. 시즌 2로 85점 정도 나올 때까지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뒤로도 뭐 한 7월 달쯤 되면 제가 뭐 또 영상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6월 말 7월 달쯤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험 끝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애국자 등급에 계신 분들은 저를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그냥 한국자 딱 접고 푹 쉬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국노 등급에 계신 분들은 6월 달을 잘 활용하시라고 알겠죠?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론 강의를 들으시라고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